살아계신 하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나 아멘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오 우리가 주 내 환원향을 못 잡고 주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여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친 은혜를 구하소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내 통한 신명으로 현장을 보게 하소서 내가 너희의 구하소서 내 통한 신명으로 현장의 흠시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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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편지 6가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은 육신적인 일이 있고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육신적인 것만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주일 예배때마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일이고요. 주일 예배때마다 은혜를 받는 게 영적인 일이다 보니까 6일 동안에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얻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하고 평안하고 응답이 있고 힘을 누리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복잡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뭔가 불신앙이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구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느냐? 구원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령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은 육신으로만 살아갈 수 없죠.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3단체는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완전히 사전의 문화를 만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송포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뭡니까? 저주와 재앙, 사망 또 완전히 실패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고 건진받은 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대로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 은혜고 또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은혜와 믿음이 전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런데 간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고요. 또 교회당에 다니는 분들에게도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런데 내 환경과 내 상황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오늘 내 상황과 환경이 변했느냐? 아니요.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렇다면 왜 문제는 그대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정신과 마음 문제 왜 이거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왔습니다. 바깥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내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 이것이 변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털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털린 구원을 알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분이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 영혼, 저주, 재앙, 지옥 가는 그 운명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일,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느냐 오늘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죠. 잘못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아닌 게 뭡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니고 데모라는 종교인과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니고 데모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머님 모태 한 번 더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다 라는 말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인과 율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율법적 사고와 종교적 사고를 갖고 있다. 구원이요 흔들릴 겁니다. 종교는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율법이 뭐냐?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잘못, 저 사람이 털린 거,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오지 않습니까? 종교적 사고와 율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거예요. 니고데마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셔서 네가 구원받는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철저하게 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 속에 내가 혹시 종교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럴 겁니다. 응답이 없을 때 반드시 낙심합니다. 2021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의 그 찬양 가사처럼 낙심하고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불평할 겁니다. 왜? 종교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나 중심이니까.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뭐죠? 실패했는데 감사하고요. 응답이 없는데도 기쁘고요. 홍해 앞에서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요단 앞에서도 감사하고 여리고 앞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사람은 율법적 사고 가진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냥 포장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잘못된 구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구원받는다. 착각입니다. 신앙생활. 뭘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까?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우리 집에 귀신이 나가고 내가 내 마음에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갔으니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고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고 고쳐요. 멋있죠? 깨끗하게 만들었으니까. 45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인간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집을. 이때 일곱 귀신을 데리고 돌아온다 했습니다. 처음 형편보다 더 힘들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어제 저녁에 권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은 분인데 딸이 정신문제에 와서 오랫동안 정신문제 20년 넘게 정신문제 속에 있다가 귀신 돌려서 힘들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또 존도인 분하고 같이 갔죠 저녁에. 저는 그런 전화를 받고 이렇게 가면 목사님만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면 맞을까봐. 그래서 원래 저는 집중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제 또 저녁에 갈 때 저녁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가야 되는데 저녁에 그래서 초집중하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덩치가 저보다 더 크고 힘도 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를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어머니한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저주, 재앙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의 이름으로 끊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아무리 깨끗하게 수리하고 총수하고 뭘 비우고 한들 노력을 많이 한들 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보급을 정확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왜 끊으신지 얘기하고 그리고 딸도 어머니도 똑똑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인분 집 가까이 있어서 달합방 이제 보건 편지 1과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부터 잘 설명하고 달합방이 시작됐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기 잘못으로 내 잘못으로 얘가 이래됐대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으로 얘가 이래된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 귀신 그런데 계속 그 얘기해요. 내 잘못으로 내 잘못으로 나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제게 그런 얘기해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겸손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겸손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을 얘기할게요. 내가 죄가 많아서 부족해서 이렇다라고 한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에 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당연히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부족해서 내 죄가 커서 내가 내가 그 구원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도 저한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구원과는 갖고 있는 거죠. 나는 깨끗하게 집을 고쳐도 귀신이 들어옵니다. 성경에 들어온다 했잖아요. 멋지게 집을 잘 꾸미고 내 마음을 피우고 멋지게 놔도 귀신이 옵니다. 귀신이 그런 게 겁납니까? 전부 다 그렇게 나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공부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을 갖고 있는 거죠. 어제 가보니까 달마대사 큰 그림도 있고요. 또 무슨 달력에는 무슨 그런 그 어느 종교에 관련된 것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암송하고 경전을 외우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리고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은 이길 길이 없잖아요. 저는 어제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얘기 안 했어요. 또 그 딸이 어머니를 또 때리더라고요. 때리니까 또 말려야 되잖아요. 말리면서 나도 한 대 맞겠다 생각은 했어요. 그러나 제가 소심해서 마음속에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외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하지 마 하고 앉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앉혔어요. 그리고 복음 쭉 설명하고 뭔가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저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잘못된 구원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구원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주님의 위로 추천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조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에 내줍니다. 육심만 알고 눈에 보이는 거나 아는 사람 이걸 알겠어요? 성령에 내주 저는 그 딸보다 더 정신 문제 있어요. 저는 그 집보다 더한 저주 제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딸이 고등학교 때부터 온갖 이상한 거 하면서 영적 문제 가운데 걸려서 고생했던 그 고생보다 더한 고생을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방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성령의 내주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상태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귀신 들린 정신문제인 사람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그 현장에 갔는데 칼을 내리찍어가지고 그 목사님 너무 크게 다쳤어요. 피가 나고 그 옆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찔리겠다 싶어서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빨리 지혈을 해서 응급실 병원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내가 뭐 잘났어 합니까? 저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부르지는 마세요. 전화하지는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저는 전화하지 마시고 두려워요. 전화 받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두려워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철저히 나와 함께 하면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이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을 너무 힘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건너가기 너무 어려운 요단강으로 홍계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 너무 감사하잖아요. 홍해 앞에 갔는데 감사해요. 광야에 있는데 감사해요. 그리고 요리고성 앞에 서있는데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인도니까 귀신 들려서 어제 그 딸이 20년 동안 고통당하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에 그리소를 선파하는 거 그게 뭐가 그리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맞으면 맞는 거고 찌르면 찔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천국 가고 그럼 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믿으면 돼야 되죠. 하나님 믿을 거면. 성령의 인도는 육신적인 인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내가 금은 보아를 갖는 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너무 힘든 육심문제 정신문제 마음 문제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하기 위해 쓴 거죠.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이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근데 그냥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원레스가 아닌 원리스라는 말은 교회를 깨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를 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뭘로? 율법적 사고로. 네 잘못 저 사람 잘못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오고 저런 사람이 왜 그러냐. 제가 어제 성령의 인도 받은 게 하나님 참 감사해요. 이부절 강단 그 땅을 사당에 잡혀있는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 기업을 오늘 다락방 갔잖아요. 그게 기업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어느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그 가까운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서 딸이 이 지경인데 왜 이 교회로 왔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또 상처를 받겠습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전화 잘하셨고 진짜 이거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길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머니가 되게 좋으셨나 봐요. 하나님만이 해결했고 전화도 잘하셨고 오늘 이렇게 만나고 너무 감사하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귀찮아하죠. 아 근데 또 이런 설명하면 전화 많이 할까 봐. 그냥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이 가서 뭐 해결해 주는 거 없어요. 말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교회 다녀도 구원받은 상태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할 거다 확신 있고 믿음 있게 얘기하는 그거는 누가 아냐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 귀신 들린 그 딸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나도 알아요. 같이 갔던 권사님도 알고 전도인도 알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사람이 바보입니까? 영적인 동물인데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과 확신 없어서 구원 못 받아가지고 하는 헛소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나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려가 뭐가 두렵습니까? 육신적인 암이 와서 너무 힘든 거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걸 봐야 되겠죠. 집중 그 문제를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요. 압니다. 정신문제와 귀신 들린 그 딸은 알아요. 진짜 저 사람이 보험 얘기하는지 아닌지 안다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나 확신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만 귀신 마귀 사단이 꺾인다는 걸 아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이걸 모르니까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 흔들흔들 해요. 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 흔들해요. 낙심해요. 불평해요. 불만해요. 그런데 지나고 오면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속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 속에 있기를 주림으로 추구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건 뭐죠?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구원을 우습게 알아요. 달합방 사역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교의 사역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았는데 달합방 사역 시교의 사역 하면 할수록 종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라고 시인해버려요. 일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저는 열심히 안 해요. 우리 유황수 목사님 또 우리 단임 목사님 일 열심히 하지 말라 하잖아요. 저는 일 안 합니다. 일하는 것처럼 뭐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일 안 해요. 너무 게으르고 놀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거 붙들고 있어요. 저는 제가 한 번도 달합방 사역한다는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시교의 사역 생각 없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보금의 능력 보금의 축복 그거 누리는 게 다예요. 구원은요 치유와 서밋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내가 서밋이 안 되냐 죄송합니다.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밋이 어렵습니다. 구원은 치유와 서밋이 동시에 일어날뻘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자꾸 각인이 뭐라고 되었냐 내 죄가 많아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뭔가 연약해서 내가 성경을 못 읽어서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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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버려요.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입니까? 저는 말씀 안 읽습니다.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열심히 안 합니다. 노력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했던 거 그거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구원받은 상태 영접 이게 추후와 함께 서미스로 가버려요. 그게 구원이에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원 보금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거 누리는 분에게 그게 플랫폼 되어 있는 분에게 2, 3, 7과 5천 종족을 열어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압니다. 내가 구원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 구원의 상태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아세요. 바울은 이런 고백했습니다. 바울만큼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 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너무 많은 죄인데 바울 고백 그런데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보다 10배, 100배 많은 사람이 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유와 서밋이 된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너무 교만한지 모르지만 저는 구원받자마자 치유와 서밋 동시에 저는 서밋의 지도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 상태예요.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너무 심각합니다. 사실 이거 다 한 번씩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장논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속는 겁니다. 사단한테 내가 목사인데 속는 거예요. 내가 교육자인데 속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부터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달합방 안 띠도 됩니다. 치유에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냐 진짜 구원이 뭐냐 그거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일하고 있는 사람인가 싹을 받고 그냥 일하는 일꾼인가 절대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어쩌면 그런 사람인 줄 모릅니다. 구원의 상태는 영접 시인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보금을 그래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죠. 거듭남 두 번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게 믿음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구원은 유일성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보금을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귀신 들려서 너무 정신문제로 그 위기 앞에 당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상태에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상태를 매일 누리기를 또 주님에 노출받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생명 가진 자 성령 가진 자가 변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이후의 상태 생명을 진짜 받았다 그럼 뭡니까? 네 가지가 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으로 호적이 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 아비 마귀 요한 1서 3장 2절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거예요. 이게 변한 거예요. 생명 가진 자의 변한 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요한 1서 3장 2절 지금 하나님의 자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고린도 오늘 본문이 뭡니까? 고린도 2장 10절 14절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내가 여기에 확신인 거죠. 여기에 확신인 겁니다. 그리고 신분이 변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19절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로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신분이 변한 거예요. 원래는 죄의 종이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거예요. 신분이 변한 겁니다. 이게 영의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이래 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다가 영적인 삶과 내 육신적인 삶의 상태가 변한 거예요. 에베스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상태가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너희가 구원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겁니다. 단 1%도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다 끝내셨다라고 앞으로 천국 가기 전에 지을 모든 죄까지 완전히 끝냈다라고 보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방 구원을 어서 불교하고 했으니까 또 이런 소리합니다. 내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 못해서 내가 말씀 안 읽어서 그럼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같은 거예요. 구원이 나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켰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못 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겸손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들 속이는 겁니다. 무슨 겸손입니까? 그게 구원 못 받은 것과 똑같은 건데요. 분명히 영육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의 그 상체에 자꾸 묶여요. 저는 귀신 들리고 정신문제 사람하고 오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당신 문제 고칠 수 없다. 어제도 목사님 오셨고 전도인 오셨고 권사님 오셔서 뭔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는 것이고 혹 그리스도가 고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왜 이 문제가 왔는지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인도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 가진 자 성령 가진 자가 변하는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집에 혼자 돌아가서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뭔가 해서 나로 또 출발 해버려요. 그 사람은 죽을 때 자녀들 모아놓고 내 구원 못 받은 것 라고 얘기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제대로 이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거 보금 보금의 능력 보금 드리는 게 다예요. 그래서 치유와 서밋이 동시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받은 자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어려운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요. 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핍박과 활란과 죽음과 위기와 어려움 앞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끝까지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한다 라는 겁니다. 구원 받은 나는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관계없는 얘기죠. 전부다 육신적인 일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더 누리시고 복음을 더 누리셔서 여러분들이 치유와 서미스의 응답 속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한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각기 내가 준 기업을 차지하며 구원 받은 나는 영적으로 변함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성령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라 지어라 아멘 아멘 O 직홍 ip 앙 아 영원토록 구빙 한글자막 by 한효정